카페를 운영하는데요. 카페에서 음악을 재생할 때도 공연 권료를 내야 하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년 8월 23일부터 카페다, 호프집, 헬스클럽 등도 음악 공연에 대해 공연 권료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호텔, 휴양콘도, 백화점, 대형마트, 여객기, 골프장, 스키장, 경마장 등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공연 권료를 내고 있었는데요. 이제까지 카페나 호프집, 헬스클럽 등은 권리를 제한하여 무료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커피숍도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음악을 공연할 때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적권자에게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에게는 공연권이 주어져 있고, 가수나 연주자, 음반 제작자에게는 공연 보상금의 근거가 예전부터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9조와 시행령 제11조를 통해서 카페,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권리 행사를 제한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권리 제한은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카페에서 음악을 재생하면서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는 주요국 중에 우리나라 외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음악의 영리적 이용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권리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여기에 EU 측이 공연권 제한 규정에 대해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한 EU FTA 및 WTO 협정 위반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등 국제협약 위반의 소지까지 구체화되면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등도 추가적으로 공연권료를 납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품 CD나 멜론, 지니뮤직을 유료로 이용한 경우에 공연권료는 어떻게 될까요? 네, 공연권료는 CD에 음악을 복제할 때 지급한 저작권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멜론이나 지니뮤직 등을 유료로 이용하는 경우는 개인 감상을 위하여 허락받았을 뿐이며,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매장에서의 공연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음악 CD를 구입하거나 음원 사이트를 통해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하는 경우 구입한 음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청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연 등의 이용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복제권과 공연권은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현재 노래방에서 노래방 기계에 음원을 복제할 때 저작권료를 지급한 것과는 별도로, 노래방에서 공연하는 것에 대하여 공연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연권료를 내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권리자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면 저작권법에서는 행정적 구제 외에도 권리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민영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데요. 즉, 타인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금지 청구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형사고소를 통해 구제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